이번에는 네이버 라인 사태 지금 일본에서 이제 라인 지분을 이제 달라고 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얘기가 잘 되고 있나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파냐 안파냐 이건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라인이라는 것은 아마 일본 정부에서도 뒷배가 돼서 움직일 거고 근데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 뭐 라인이랑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원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분명히 아마 이준석열 대통령이 낙감으로 아닐까 싶어 일본인 아닌가 싶어 아 그래요 음 너무 친일적이잖아 물론 살아가면서 옛날에 역사는 있었고 뭐하고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 부터 안 하던 거를 너무 친절하게 친일을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낙감으로 성열이겠지 근데 그런 사태도 일말에 아마 이대로 시국이 간다면은 그 일본 쪽에서 원하게 인식으로 아마 전개가 되겠지 왜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 나라에서는 이제 그 네이버 라인 쪽을 압박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가만히 하는 거니까 네이버 측에서만은 지금 뭐 그쪽 라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본 정부까지 아무리 우리 그 네이버가 큰 기업일지라도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이기기는 어렵겠지 끌려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우리 거는 우리 까 지켜줘야 되는데 낙감으로 성열 대통령이 안 할 것 같아 아 진짜 그 사람 일본인 같아 나 아 그래요 근데 그 정도면 좀 옆에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라 정부 차원에서 심도 실어주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톡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는 현대 삼성이나 같은 계열의 그 정도 급의 회사잖아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고 한쪽으로 넘어간다면은 그런 것만큼 국력을 잃어가는 게 없는 거거든 근데 기업이라는 게 돈을 보고 이윤을 창출하는 게 기업인데 그 네이버 측에서도 자꾸 압박은 느끼면서 돈 준다 그러면 거기서도 넘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다 구축해 놓은 시스템 같은 거를 갖다 모든 기술이나 그런 거를 다 한 번에 털어 주는 격이 되겠지 이건 정말 이런 거는 정말 뺏겨서는 안 되고 넘겨줘서도 안 돼 근데 우리 지금 낙감으로 님께서 그렇게 잘하고 계시잖아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뭐 지금 뭐야 오염수도 팡류하는 데도 괜찮다고 하시고 뭐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은 아냐 승희 아마 윤씨가 아닐 거야 파평 윤씨 절대로 아니고 낙감으로 할 거야 아마 피가 일본인이니까 일본 편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라인은 거의 안 뜨긴 하거든요 거의 안 뜨긴 하는데 일본에서 일단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건 기술이나 이런 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암튼 왜 친일을 하시는지 물론 가깝게 지내서 이웃 나라니까 나쁠 거야 없겠지만 그래도 따질 건 따지고 그리고 우리 대대 선선이 일본의 압박을 많이 받았고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디렘기 목 할 때 그 뭐 원료 같은 거 안 주고 막 그랬었잖아 그 총 맞아 가신 양반 아 그래요 그래서 짜는 지난번에 일본의 그 수상 그 총 맞아 가신 분이 아비아 씨 그 양반이 닦고 했지만 그래도 삼성에서 자력으로 개발하고 막 하고 해 가지고 잘 이겨냈잖아 그때 정부는 문정부였잖아 근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살아가게끔 근데 지금의 기업은 일본하고 붙으면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격이라는 거지 그게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님이 진짜 dna를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국정감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dna를 한번 검사해 봐야 돼 일본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국정감사도ùng국illing에 오해